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로제는 짜운게 아니잖아 근데 왜 짭지? 남은 뭐 딴거 해먹으면 되지만은 귀찮다 아이가 시켜먹을때는 그런것도 귀찮다 비싸 안녕하세요 손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엿기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로제 떡볶이인데 반반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뎅하고 떡하고 반반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쿨피스는 제가 잘 안먹어요 먹은지 한 십몇년이 넘은거 같은데 설탕물이라서 근데 오늘이 같이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주먹밥하고 계란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딱 맞다 딱 맞다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게이는 고춧가루 온갖 소스 손으로 먹으면 마 differ 입에 문자로 든지 보일 소스 도저히 포기 소스 되었대요 있어서 어색 도저히 조화 나오니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조금 짭짤한가요? 이게? 다시 먹어보자 로제 떡볶이 같은 느낌이 조금 안 드는데? 우리 아이스크림은 원래 한장에 맞게 먹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을때에만 먹었을 때 꼭 먹으려고요 면을 먹어야 해요 면이 먹으면 더 맛있을때 면이 먹으면 더 맛있을때 고추, 고추, 고추 로제인은 중국 단면이 없네요 여깃도 보기에는 중국 단면 이런게 없나 따로 추가해야되나 약간 제 입에는 조금 차운데 나중에 물을 엄청 먹히게 근데 로제 떡볶이가 신났다 솔직히 떡은 이쪽이 다네 약 16,000원 약 16,000원이라고? 좀 비싸다 떡볶이 16,000원이면 너무 비싸다 솔직히 떡볶이는 그렇게 고가의 음식이 아닌데 우리 구매 음식인데 근데 시키면 이렇게 너무 많이 온 사람 남는단 말이야 남은 뭐 딴 거 해먹으면 되지만은 귀찮다 이거 여기 조금 이거 반만 해갖고 좀 조금 더 작게 해갖고 금액 좀 내려갖고 팔면 안되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16,000원에 배달료 2,000원 우리집은 1,000원 더 추가 비싸요 저는 솔직히 이거 지금 환장하게 맛있겠다 이거 모르겠다 그냥 로제 떡볶이는 로제스러워 맛있는 것 같고 그냥 떡볶이 물로 하면 떡볶이 로제 물로 하면 로제 이건 떡볶이도 아니에요 이건 로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맛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무 맛있다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제 입에는 또 조금 살짝 짜워요 여러분 같이 먹겠네 그냥 매운맛인데 근데 지금 먹는 제 cassette 스프핑 마치게티 마치 유빈 마치고 마치게티 누락 마치게티 면은 면이 오늘의wealth 저는 이거 주먹밥도 만들어졌나 밥하고 김하고 줘서 제가 이렇게 버무려야 되더라구요 쉽게 먹을 때는 그런 것도 귀찮다 제가 다음에 부산에 맛있는 떡볶이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서 그만 먹어야겠다 요정도로 남겨서 제가 나중에 따로 챙겨 먹도록 할게요 여기 남은 거는 이렇게 떡볶이 전 처음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조금 짜운 거 같아요 로제는 짜운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짭지? 그럼 일반 떡볶이는 더 짜 볼 거 아이가? 로제가 이렇게 짜 보면 이게 또 대리선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래 다르기야 더 쫄깃쫄깃했는데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게 당면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다 떡볶이에 당면을 넣어야 될 거 같아 오늘 메뉴는 조금 로제도 아니고 쏘쏘 일단 저는 조금 짜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는 좋아해도 로제도 아니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일할 바에 그냥 떡볶이 먹겠다라는 생각? 로제는 확실하게 로제스러워야 맛있는 거 같아요 오늘도 그래도 맛있는 경험했고요 안 먹어본 거보다 먹어본 게 후회는 없잖아요 다만 미련도 안 생기고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